1. 남편의 자식을 돌봐주는 대가 2.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자식이 곧 남편 자신의 유전적 자식이기에 남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사귀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섹스가 임신으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10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입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사랑 즉 연애감정이 결혼을 위해 진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은 여자가 바람피울 가능성을 줄입니다. 그런데 폭력이나 속임수를 써서 그런 암묵적 계약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처자식을 돌보는 대신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기 위해 싸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번식 손해를 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자의 질투가 진화한 듯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외관 남자의 자식을 임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막대한 번식 손해를 봅니다. 아내의 자궁을 차지하지 못해서 손해입니다. 게다가 남의 유전적 자식을 위해 남편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온갖 희생을 할 수 있으니 손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자의 질투가 진화한 듯합니다. 아내의 자궁을 독차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의 질투는 여자에 비해 섹스의 초점을 더 많이 맞추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남자가 처자식을 돌보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여자의 자궁을 차지하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여서 섹스를 실컷 한 다음에 차버리는 겁니다. 이런 먹튀 전략에 당하지 않기 위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집요하게 확인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전형적인 설거지 결혼에서 여자는 결혼 전에 화려한 남성 별력을 숨깁니다. 결혼한 이후에 이것에 대해 알게 되면 남편이 완전히 빡돕니다. 페미니스트라면 결혼 전에 일어난 일에 대단히 집착하는 남자를 두고 찌질하다고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이 잘 바뀌지 않기에 20대에 바람기가 많았던 여자는 30대에도 대체로 바람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설거지 결혼에서 여자가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 중 대부분은 원시사회에서 출세했을 만한 남자들입니다. 키 크고 싸움 잘하고 배짱 있는 남자들입니다.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도 얻고 보살핌도 많이 받는다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평범하거나 열등한 여자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힘듭니다. 여자의 성향에 따라 좋은 유전자를 상대적으로 더 추구할 수도 있고 남편의 보살핌을 더 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남편의 보살핌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보살핌을 중시하는 여자는 바람도 덜 피우고 남편도 더 존중할 겁니다. 여자가 결혼 전에 원시사회 기준으로 우월한 남자들하고만 사귀었다면 좋은 유전자를 아주 많이 추구하는 성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여자가 그리 우월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한다면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바람을 피우거나 이혼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전형적인 설거지 결혼에서 아내가 키 크고 싸움 잘하고 배짱 있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의 바람길을 예측할 때 얼마나 많은 남자와 사귀거나 잤냐도 중요하지만 그 여자가 알파메일에 얼마나 집착했느냐도 꽤나 중요해 보입니다. 진화심리학은 이와 관련하여 아주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설명이 얼마나 옳은지 알고 싶다면 대단히 골치아픈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왜 남자의 여성편력보다 여자의 남성편력이 더 경멸받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다녀도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내의 유전적 자식입니다. 둘째, 왜 남자가 여자의 남성편력에 대해 그렇게도 알아내려고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여자의 미래 행동을 특히 외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남자의 번식에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단히 우월한 남자와 원나잇을 즐기는 것이 취미였던 여자라면 좋은 유전자에 대단히 집착하는 여자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셋째, 왜 남자가 남성편력이 화려한 여자를 싫어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남성편력이 화려한 여자일수록 바람을 피우거나 유혼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넷째, 왜 여자가 남성편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남성편력이 화려한 여자일수록 남자에게 먹취 전략을 위한 사냥감으로 여겨져서 사랑 없는 정욕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다섯째, 왜 여자에게 남성편력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남성편력이 심한 여자는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남자의 깊은 사랑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여자가 너무나 밝히기 싫은 정보입니다. 여섯째, 여자가 남성편력을 말도 안 될 정도로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왜 남자가 그렇게도 열받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자가 자신의 번식 이득을 위해 남자에게 속임수 전략을 시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심각하게 과대 광고한 겁니다. 결혼시장에서 결혼식 상태의 분연inka 결혼식 상태의 분연 commodities 결혼식 상태의 분열금 결혼식 상태의 분열한 쒄